성흡 소리질러 빵빵 웃겨줄게요 답답할 때면 와요 사이다가 되어 막힌 가스 뚫어줄게 온 아이보로 와요 보고싶을게 온 아이보로 와요 오빠가 당동 당대한 쟤는 역시 오빠랍니다 몸매도 스타일도 짱이 알바보면서도 깊고 자상한 남자랍니다 뭐든 안되면 와요 오빠 손은 금손 뚝딱 해결해줄게 힘이 들 때면 와요 아무 때나 좋아 내가 토닥토닥 할게 온 날 보러 와요 보고싶을게 오 날 보러 와요 오빠가 생각날 때 넌 제대로 여집 오빠랍니다 몸매도 스타일도 짱이 알고보면 속도 깊고 자상한 남자랍니다 좋은 오빠랍니다 재밌고 매너 좋은 남자 센스 하나 끝내주는 센스 하나 끝내주는 여쭤복 바랍니다 다 주고 싶어 전부 주고 싶어 당신 향한 내 마음 나에게 와요 지금 당장 와요 내가 학교 줄게요 그렇지 추천해 엑소스 다시 셀새로 여집 오빠란 남자랍니다 볕이 불파랍니다